국내 증시에 B2로 인한 반대매매가 현실화되면서 5월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2,400선 이하로 지수가 밀릴 경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기회가 포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5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00에서 2,600선으로 집계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미국발 부채한도 이슈 등 변동성 유발 요인들로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방산, 음식료 업적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김용구 삼성증권연구원은 5월 국내 증시 숨고르기 과정에서 재무 권정성이 높고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한 핵심 대형 성장주의 옥석 가리기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증권은 5월 포트폴리오 및 주도주 전략으로 삼성 SDI, 기아, 포스코홀딩스, 현대 일렉트릭 등 10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우주항공 섹터에서 한화 시스템을 예시로 들며 우주항공 분야는 정부의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 연내 국내외 이벤트가 여럿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